이게 딱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딱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? 봤냐? 때려봐 때려봐 한 대 때리면 100원 준다 100원 준다니까 100원 아! 아 100원 에잇 에잇 200원 에잇 따다 어어 300원 예 아 400원 예 아 100원 자 일로와 일로 제발 와줘 제발 와줘 제발 아우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아 카카카 카카카 카! 야 친구 갔다 뭐야 쟤 또 캐례베로스 아니야 이거? 아우 너 빨리 너부터 너부터 처리한다 됐고 이제 키로벨스 일로와 놀아줄게 형이 어때? 벌써 죽어? 심각한데 너무 약해 가자 가자 야 놀자 야 놀자 얘들아 놀자 벌써 끝이야? 이제 시작인데 아 그렇지 더 놀아야지 더 놀아야지 계속해 계속해 반항하지마 죽여버린다 에이씨 야 놔 놔 놔 에이씨 야 뭐야 총부터 다시 시작이야? 아 얘네 너무 쎄 연타 공격이 많이 에이씨 와 이씨 연속히 봐라 너부터 처리한다 와 개쎄네 얘네 무식하게 쎄 어어 어어 일로와 얘네를 빨리 처리 아 또 개피냈잖아 이거 야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형이 놀아줄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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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야 가자 나 조져봐요 그렇지 애를 죽여 애를 죽여 집중 공격해 집중 공격해 그렇지 애를 애를 죽여버려 애를 죽여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죽었단 말이야 빨리빨리 그렇지 그렇지 넌 죽여버려 그렇지 이제 죽어도 돼 넌 죽어도 돼 이제 할 일을 다했다 어깨 꺼줘 야 일로와 일로와 가 가 가 야 가 이 새끼야 일로와 야 가 이 새끼야 가 가 뚫을 거야 뚫을 거야 에헤이 가 가라고 이씨 가 뚫을 거야? 가라 아직 가 가 가라 어디로 가야 돼? 상자 왜 상자 어디 있는데 뒤에 있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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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구나 아싸 체력 또 없나 또 없나 또 없나 개념 게임이네 어떻게 피가 없을 줄 알고 딱 상자를 여다두지 일부러 힘들게 만들었나? 뭐야 이거 타임오틱이야? 자 여기도 없어주면 저 아이템을 먹어야 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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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어? 이래서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저렴해 일단 이거 기다려 봐 기다려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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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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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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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머핀 징립한게 감사합니다 오 빨리빨리! 알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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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소! 오호! 오호! 됐다! 어디로 올라가 이제? 어디 올라가지?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거야 헤르메스? 안되는데? 왼쪽 불 나는 데로 가는거냐고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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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? 왼쪽 불 나오는 곳? 철창? 여기 여기 여기? 아 여기?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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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박아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 그렇지! 그럴때 이렇게 뛰는거야 어어어 오오! 야 또 먹어야된다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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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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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!! 후오! 거기서 너무 깊숙하게 가면 안돼요 지금이니? 땡겨 땡겨 멍청아 땡기라고 문이 또 있어 아이 젠장알 자유로 어 와 개쩌네 아 또 머리 써야되는거 아니야 이거? 이거 플스 게임입니다 뭐야 아 아 벌써 머리가 아파온다 아 아 아 시바 아 아 졸라 싫어 아 아 벌써 이 두개만 이 두개를 준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다 지금 아 이거 여기다 올려놔야되지 이거 그래 이거 올려놔야 아아아아악 왜 올려놔야지 열리게 만든거야 아 걔 이름 뭐였어 걔 간디새끼 이름 뭐였어 죽여버릴거야 아 상자 안먹어도 돼요 상자 왜 안먹어도 되냐면 풀피야 그래서 저 위를 옮겨야되 저 저 위에 옮겨야되 저 위에 옮겨야되 그렇지 됐다 또 뭔가 난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미궁 따위 그냥 쉽게 풀어버리지 뭐야 사이렌이 운영인데 다 죽여버리겠어 덤벼 덤벼 이거밖에 안되나 가소로운데 네 훈탄님 5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뭐야 역시 너무 쉽다 생각했어 너무 쉽다 생각했어 아 펜다님이 100개 선물 아 펜다님 100개 100개 아 펜다님이 1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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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힘을 받은 호 와 이거 어떡해 어떡해 하필아필 떠 떠 떠 떠야 된다 떠야 된다니까 GUYS! 이 시키는 마! 이 시키는 마! 이 시키는 마! 따다다 따다다 따아! 오오오 하필하필! 때리지마! 가자! 도망보셔! 그렇지! 도와쓰! 됐어! 됐어! 어디야 여기 또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 뭐야! 아 진짜 예고좀 해줘 제발! 아 이거 뭐라고! 아 개 짜증나서 못해봤겠네 진짜 그래 안그래 그래 안그래 그래 안그래! 남이켜 남이켜 어어어 어어어어 야 하필하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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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! 하필! 하필해봐! 아! 너무 빨렀다아! 아하필하필! 아하필! 꺼져 꺼져! 아嘉해! 네 거 легко! 아, 다 빚혀...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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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하피 하피 꺼져 야 꺼져 제발 하피야 하피야 날 살려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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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혹시 없어진 줄 알았어? 업그레이드 좀 할게요 아 스태틱 아 스태틱 모진 심판 이리와 한층 더 강력해졌지 Read 한 줄 알았어 앞에래 승 한 줄 알았어 받느냐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으아아 개 꼼시 개꼼시 개 꼼시 1 ok 어 오 그거 앗 오 19 미켜 미켜 뭐야 이거 이럴 때 뭐야 뭐야 이거 죽지 않아 이게 뭐야 이네 뭐야 너네 뭐니? 뭐야 너네 앗! 얘네 왜 죽지 않아 헤르메스의 머리 뭐야 이거 말하는거야? 여러분 있잖아요 공략을 말하려면 죽기 전에 좀 말해주시면 안돼요? 너무 늦는거 아닙니까? 좀 세다 너 이리와 이리와 가 가 가 나 피만 있으면 돼 자유롭게 킬링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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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졸아파 뭐야 아 이러지마 나한테 이러지마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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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si TCP intuitive Challenge 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